지금 직접 다이렉트로 세울 것 같은데요. 다이렉트로 세울 것 같은데 조금 두꺼웠어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이 좋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두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껍게 서서 다시 한번 내리는 방법도 있고 다이렉트로 직접 세워놓은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중간했어요. 두께가 두꺼웠어요. 성공하면 2세트도 가져가는 퓨언스 하이스케어 레전드. 짧게 키스. 속도감은 좋은데요. 가능할까요? 속도감은 일단 좋았어요. 자 내려옵니다. 김세현의 역전승.